왜요? 이거 보여요? 안 갖고 나왔으니까요 왜냐면 그것을 보여줘야 돼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이거 가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라고 가려야 돼 나이키 해야 돼 나이키 안경이 축하드립니다 소감 좀 말씀해주세요 계양사님 소감 말씀해주세요 팬으로서 당연히 될 줄 알았지만 그래도 일주일 이상 미뤄지면서 너무 긴장했는데 업체 너무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바람부터 긴 줄 알았습니다 임용호 최고 화이팅 어디 편 카페세요 암성의 마성 보이스 임용호 화이팅 화이팅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